강아지는 거의 없고 온도록 전공기 온도록 전공시 주어진 convergence 가벼운 가보죠? 네, 이것도 가벼운 가보죠. 잘 느리시죠, 뭐. 이거 올려드릴까요? 아니, 잠깐만요. 그냥 손으로 잡고 있어요. 네? 아니, 아니, 그냥 두세요. 찌질아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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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각도 지금 많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. 혹시 몰라서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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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플레바 플레 못쓰겠다 아니요 고개를 확 숙이는데 이상하게 어 고개 그럼 엘리베이터 믹싱이 살짝 들어가 있긴 한데 7% 인데 확 숙이네 비행기마다 다른거 이게 참 어이가 없네 저분들 나와야지 이거 어떡해 랜딩 이야기 할게요 잠깐만요 랜딩 어프로치 연습 한번 해보고 랜딩 하실거죠?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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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특이 먼저 내리세요 내리세요 덕특이 먼저 내리세요 덕특이 먼저 내리세요 bones 덕특 내리시죠 네 와 괜찮아요 저 길어요 길어요? 아직도 한 7,8십인데 남았어요 여기서부터 속도가 안주는데 프레버 써야 되겠네 저기서 배터리가 두 개 들어오니까 아주 오래 쓴다 오우 팔굼도 잘하네 오우 오우 아 세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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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